공병호TV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언젠가 제가 국회를 방문한 길에 오랫동안 의원보좌관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나이가 좀 든 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만일의 말입니다 적대세력이 자신, 특정 국회의원에게 혹은 자신이 속한 정파, 정당의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몇 퍼센트 정도가 적대세력에 협조할 것으로 봅니까? 제법 침묵이 흘렀습니다 뜸을 들인 다음에 그 의원보좌관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50% 정도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젊은 날 운동권 출신으로 활동하다가 그쪽 생리를 잘 아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뭘 걱정합니까? 저는 최악의 경우에 그쪽과 협조하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우애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청하는 분들이 대뜸 이 말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에이 공 박사님 그건 너무 과한 비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식도 있고 애국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보통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 상식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딴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조국을 팔아넘길 수 있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이 크면 얼마든지 자기 나라를 적대세력에게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먼 나라 사례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친일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188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2년 5개월간 주미 외교관 생활을 합니다 그때 미국 공화정이 갖고 있는 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힘을 몸소 체험을 했죠 그는 처음에는 일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는 고종을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싱하는 아간파천의 주역이었습니다 1896년 7월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건대적인 사회정치 단체인 독립협회, 독립신문을 발간한 단체죠 제2대 회장이었습니다 부강한 독립국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완용에게도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1898년도에 지방으로 좌천되는 사건이 뜻밖의 터집니다 러시아의 내정 간섭에 항의하는 이완용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스페어르 러시아 공사가 완전히 그를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립니다 출세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스페어르 러시아 공사는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절대 이완용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공공전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긴 것은 출세와 축제에 대한 사적인 욕심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적인 욕심은 너무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조국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현대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나마 안전판은 국민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국회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판이지만 이것조차도 그렇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돌출 행동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문제를 단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못을 박죠 주한미군 철수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의회가 통과시킨 사례입니다 이것은 아주 민주주의가 발달한 모범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행정부의 수장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18년 9월 19일 날 남북한에 협정된 남북군사합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였죠 그러나 그 당시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결국은 행정부 수장의 단독 결정으로 통과된 겁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반 자체가 취약합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뭔가를 시도하면 얼마든지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사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례들이 있는가? 있죠 민주주의의 혼란스러움과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가를 잘 드러내는 사례는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에서는 그리스를 구성하고 있던 많은 그런 도시국가 크고 작은 도시국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던 아데네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던 스파르타였습니다 아데네는 폐각추방, 오스트라시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개급대기 폐각에 정치 이름을 적어서 그 수가 많이 나오면 10년 동안 아데네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추방시켜 버리는 거죠 그 명분은 좋았습니다 참주가 출현하는 것,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주가 출현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대상이 걸리게 되면 10년 동안 바깥으로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은 귀한 인재를 소비하는, 소모하는, 소진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아데네가 운용하니까 많은 능력 있는 아데네에 추방된 사람들이 적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럼 조국을 배반하는 겁니다 조국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조국을 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아데네를 배반하고 적국인 스파르타에 적극 협조한 인물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바로 옆에 있던 큰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빌붙어서 자신의 조국인 아데네에 한방을 매긴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배반자들이 많이 나오죠 고대 그리스 말기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이런 인물 가운데 사료가 충분히 남아있는 것은 플라톤이 남긴 주인공입니다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입니다 아주 잘생겼고 능력이 출중했던 미남자였습니다 소크라데스의 제자였습니다 기본전 450년부터 404년 동안 살아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소크라데스의 제자인 그는 정적들이 신성모독의 제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를 박해하려고 하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아데네의 적국인 스파르타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스파르타의 전략 조언자, 군사령관, 정치인 역할을 하면서 아데네와 스파르타가 맹주 역할에서 발생했던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인 펠로포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 동안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었죠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 조국 아데네가 패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 바로 아데네 출신으로 아데네에서 도망을 찾던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국을 배반한 셈이죠 조국을 팔아 넘긴 겁니다 배반해서 적국인 스파르타에 팔아 넘긴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 이웃한 그대 강국이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졸망졸망한 수백 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바다를 건너서 바로 큰 지금의 이란 땅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싸우기를 계속하죠 고대 그리스의 말기가 되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힘을 거의 못 씁니다 거의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도시국가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할 그런 힘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관용을 베풉니다 그 관용이 자유와 자치의 원리를 내세워가지고 기원전 387년부터 386년 사이에 안타키다스 평화라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이 체결한 다음에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각자 분르시키는 분률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때도 동족보다는 적국인 페르시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리스인 숫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페르시아라는 외시아의 힘을 빌렸으라도 국내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아부경정을 벌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에 강국이 등장하게 되면 이에 편성해서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조국을 배환할 수 있는 거죠 그 강국은 경제적인 강국이 될 수 있고 군사적인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물을 수 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몸담고 자신을 낳았고 자신을 키워준 공동체의 타격과 우애와 멸망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사한 명분을 내셔서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완용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맹이 다하도록 살다 갔습니다 양식 있는 시민들이 정치 권력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갱결심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요컨대 인간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조국을 얼마든지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